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관내 감염 취약시설 간병인 및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헌설팅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업무 특성상 환자와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으나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월까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설과 공유해 미흡한 점을 개선합니다. 또한 군은 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의료기관에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